자, 또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교검을 갖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장님? 안녕하세요. 왜 관장님이 안 하신 걸? 저희 사부님이 힘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팔꿈치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부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안을 할 수가 없어요. 없을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가르친줘요. 가르친줘요. 부둥이 싸움을 하면서 집을 쉬어야 되는데 벗어버렸어요. 관장님? 아, 네. 우리의 삶으로 관장님이 배련을 참가 못하시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아까 관장님하고 살짝 대화를 나눴었는데 사부님이 공정이 어마어마하시다고 오늘도 좋은 즐거운 교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구 관장님께서 홈크에 수락을 해주셔서 저희 김상웅이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시합을 해보면서 저희 김상웅이 많이 배웠습니다.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vision은 이야기블러 무사님 무사히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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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씨 mise게임 너 멋진 sí 아 마지막 너리로 ahahaha 프레aser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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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역시나 잘하시네요. 임재훈 관장님. 저희 사부님한테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수 출신 관장님한테 지도를 받는 게 힘든 일입니다. 지도를 받음으로써 저희 사부님한테 한다면 성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관장님? 네. 어떠셨나요? 승패를 떠나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도중에 보시면 살짝 페인팅을 들어갔는데 사부님께서 손목을 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연결동작 바로 머리치기가 나왔어요. 그게 김대성 관장님의 싼 모습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사부님도 물론 잘하시지만 관장님이 쳤으면 제가 아마 머리를 맞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관장님이랑 대련을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긴장감이 컸던 것 같고요. 임재훈 관장님께서 너무 잘하셔서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 이번에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사부님과 임재훈 관장님의 대련을 보셨다면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전이 참고하십시요. 박사님! 아 원 아넋 numbers 으 뒷 cole 이번에도 저희 임진완장님이 아이들을 한 번만 받아주신다고 해서 아이들한테는 진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평소가 부장님, 소완대! 우습!! 우습!! 풀대! 스메이야 너로 스메이야 스메이야 너로 와 관장님이랑 배련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부모님 잘하셔서 좀 재밌었습니다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어떠셨어요 관장님? 딱 첫 번째로 몸이 묵을 만도 한데 두려움이라든가 망설임 없이 자꾸 쭉쭉 보도 나오는 머리치기, 소금치기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공동원 진사부 시그니처 매뉴얼 촛불 크기가 돌아왔습니다 김도성 관장님께서는 촛불을 과연 몇 개를 끄실지 지켜보시죠 일단 고치가 안 좋은 점에 양이 끄시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해본 적이 없어서 시작하겠습니까? 아, 네 잘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자 검단 김도성검도관에 김도성 관장님께서는 촛불 4개 크셨습니다 네, 느낌이 어떠셨나요? 다 끄고 싶었는데 제 마음과 똑같네요 검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마음, 끊지 않는 마음 하나 남아서 이 마음은 꺼지지 않도록 아이들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멋있습니다 네 번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분들 나오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김도성검도관에서 촬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관장님, 오늘 좀 어떠셨을까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용어까지 촬영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휴, 제가 영광입니다 아휴, 제가 영광입니다 아휴,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수분들도 오늘 조금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즐거웠습니다 아휴, 즐거웠습니다 아휴, 즐거웠습니다 오늘 제가 선수들하고도 교검을 한번 해봤는데요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밝고 창창할 거다라는 생각을 받았고요 저희 공식질문입니다 관장님께서 생각하신 나에게 검도란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저한테 검도란 삶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는 검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포츠를 보다가도 검도란을 생각해서 보게 되고 UFC 경기를 보다 봐도 검도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쳐내고 거기서 타이밍을 맞춰서 치고 그리고 검도라는 게 마음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바른 마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그리고 이제 도장을 운영하시면서 좀 힘드신 부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일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초창기 때 제가 너무 미숙해서 충분히 아이들한테 검도를 좋게 그거를 잘 해주지 못해서 그만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저의 미숙함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검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무서웠거나 그랬으면 항상 만나면 상하고 싶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을 하거든요 잘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제 자신이 낯뜨겁고 힘든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저도 좀 갑자기 저도 좀 숙연해지고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것으로써 김도성 검도관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도관 김도성 검도관 화이팅 저희 검도관은 완정역 사거리에 옆으로 좁아오시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도관은 사범님 그리고 차량선생님 실장님 그리고 저까지 총 네 분이 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표어가 있는데 용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기라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려움을 알고서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 한 번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미끄럼이 되는 도장이 되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